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투자유치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초에 세계적인 메이저 석유회사 중 한 곳에서 공사와 액터지요사 평가 결과와 방법론에 대해서 추가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해가스전의 유망성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이 회사는 내부 검토를 거쳐 공사 측의 사업 참여 관심을 밝혀왔습니다. 6월 이후에는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동해 심해가스전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심해 프로젝트의 특성상 리스크 분산과 투자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투자유치가 필요합니다. 공사는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심해 탐사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글로벌 석유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부는 로드쇼라고 명령되었습니다. 이 투자유치 과정은 일반 투자유치 절차에 따라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며 투자자 참여 의향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공사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동해 심해 유망성을 적극 알리고 글로벌 석유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공사는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한 성공 전략과 세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향이 이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